안녕하세요 자 오늘 호각밭에 들어왔습니다 예 지나가다가 에 관리를 하려고 지나가다가 봤어요 제가 또 봤습니다 예 제가 이 상태는 에 진작 알고 어 영양제를 주고 예 관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보세요 호박이 이렇게 참 튼 시리지 않게 누가 봐도 말랑말랑 제대로 갔습니다 이런게 있고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우리 텃밭하고 지금 분명히 보실 겁니다 예 이게 비가 안오고 장마가 앉았으면 이리 현상이 안나요 예 오늘이 에 며칠인가 예 화요일 입니다 6월 예 7 8일 됐어요 죄송합니다 화요일 7 8일 좀 든 타일입니다 자막으로 정확한 날짜 넣어 드릴게요 그 전에 저번주에 비가 매출 왔죠 자 이것도 오이 녹음병 처럼 밑에 가 요렇게 같이 예 같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떨어진 거에요 이게 딴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예 분명히 딴 거 하고 떨어진 거고 구별이 가실 거에요 얘도 얘도 이렇게 떨어지는 떨어지잖아 이렇게 떨어진 것은 자영으로 떨어진 것은 이렇게 틀립니다 딴 거 하고 여러분이 따고 떨어진 건 이제 따시니까 아시잖아요 밑에 쭉 있어요 요것도 예 이렇게 말려 있고 이게 왜 그러냐 저희는 예 이렇게 된 이유로 저는 압니다 또 인위적으로 저희가 제가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어 이 밭은 초세가 강합니다 초세라는 것은 아시죠 입이 크고 어 줄기가 길고 가늘고 길고 예 예 이 밭이 초세가 강한 밭이라 제가 물을 일부러 많이 오래 오랫동안 끊었어요 물을 한참 끊다 보니까 영양분이 부족하겠죠 그러고 보시다시피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엄청 가늘죠 예 예 이게 줄기가 엄청 가늘어요 이게 어 처음에 라디가 짧을수록 밑으로 갈수록 예 가는 가늡니다 하지만 영양 공급이 좋고 물이 많으면은 이 정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다섯 일곱 다섯 열 세 마디 정도 돼요 열네 마디 이 정도는 정상적인 그 공급을 영양제 공급은 에 나무라면은 이 정도 굵어져야 되요 하지만 초세를 잡기 위해서 제가 굶겼어요 물도 물로 굶기고 죽지 않게 끓은 마 또 요 때는 사람이 없을 때 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양분이 있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호박이 잘 달리면서 예 더 올라갈수록 굵어지죠 자 따 이 다 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밑에는 예 요것도 마찬가지요 밑에는 지금 같이 예 같이 이렇게 안 좋아서 떨어지잖아요 예 여기 예 이 밑 이 라인은 이 바튼 어 이게 지금 일곱 동이 예 여섯 동이 이래요 밑에 영양분을 섭취를 않게 안 좋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지금 똑같이 밑에가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오고 이제 줄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영양제 공급을 하니까 그 공급 받은 때부터 이렇게 예 물건들이 좋고 이렇게 올라오죠 오면서 여기도 떨어진 그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봉투도 씌우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이것은 또 역으로 따지면 뭐냐면은 영양제 공급이 안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 텃밭 가꾸시면서 어 우리 나무는 왜 안 커요 어 왜 나무가 안 크지 왜 떨어지지 낙과를 보셨어요 그러면 뭐냐 아 내가 영양 공급을 들여줬구나 물이 부족하구나 그걸 먼저 판단하셔야 되요 자 또 이런 마디 예 이런 마디도 굵은데 떨어졌다 그러면은 열매를 밑에 것일 어 많이 달려서 드시고 위에 것이 앞전 제가 영상이 찍어둔 게 있습니다 밑에 거 세 개네게 드시고 위에 거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게 호박이 괜찮으면 그 자연성의 현상이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굵은데 이렇게 떨어질 리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무리 나무가 어 부실하면서 영양 공급이 부실하면은 영양 공급이 덜 되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트리는 거죠 호박을 적게 썩기도 하고 썩는 것은 비가 오면은 많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번 장마 때 저런 현상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약을 공급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어제 그 연민 시비 하실 때 칼칼 때 칼심도 넣습니다 칼심붕소 넣어주시면은 덜 나오고 또 저런게 이제 역병 약을 좀 쳐주면 덜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살충제 살균제를 안 치시는 분들은 칼슘제 꼭 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영양 공급이 결론은 뭐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영양 공급이 덜 되면은 이렇게 애들이 떨어트린다 그거죠 예 이렇게 가늘고 그래서 내 나무가 딱 보셔가지고 나무가 이상한지 진단법이죠 이게 가늘어 예 가늡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낙과를 하기 전에 나무가 줄기가 가늘으면은 벌써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나무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또 영양 공급이 안되면은 잎이 끝이 요렇게 노란색을 뜁니다 예 붕소 결피 또 붕소 과다가 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칼슘도 또 물이 물이 부족 여러가지 요인이 요인이 있어요 이 끝이 마르는 것이 예 제가 앞전 영상에도 또 말씀드리지만 과일에서 과실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입에서 원인을 찾으시라고 했잖아요 입이 끝이 있게 노려지면은 병이 있거나 영양 부족이거나 물이 부족합니다 또 물이 부족하면은 흰 가루도 많이 와요 네 물이 넘치면은 어 나쁠 건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입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물선만 안 받게 뿌리에 물이 너무 고여 있어서 물선만 안 받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나무 상태를 이렇게 보세요 네 보시고 지금은 떨어졌지만 위에 올라가서 굵어지고 다 열매가 잘 달려 있으면은 괜찮은 겁니다 떨어진 건 어차피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위에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물과 영양제를 공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달립니다 예 그래서 어 나무가 자꾸 열매가 떨어져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 부족하구나 영양제가 부족하구나 물이 부족하구나 판단하시고 해 보세요 그러면은 위에 올라올수록 입도 좋아지죠 밑에 부족하고 없으니까 말랐다가 입이 좋아지면서 열매도 좋아지는 거죠 이게 영양 공급의 그 예 증거입니다 그래서 꼭 호박이나 오이가 달리지가 않고 떨어진 낙과를 시킨다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꼭 영양제를 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얘도 떨군 거고 얘도 요만해요 근데 그 위에는 이렇게 커요 그죠 첫째가 이렇게 좁고 둘째가 이렇게 커요 예 하여간 영양분을 여기서 많이 공급 받았기 때문에 예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예 좀 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안 떨어지면서 썩어요 이런 썩는 거 썩는 거 나오면은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병이나 살충제를 치시고 그렇지 않으면 놔두지 마시고 따서 버리세요 이게 놔두면은 예 어 또 다른 병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있으시면은 예 따서 버리시고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낙과 씻기고 위에서 쭉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예 처음엔 낙과 됐지만 지금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돼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예 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영양제를 에 공급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예 댓글 주세요 제가 어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